내가 진짜 입봉하지? 그러면 내가 다큐의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. 세계의 결혼식 네가 챙겨라. 그러면 제가 연출. 야 승주야. 부탁한다. 너 이거 만들어 오면 내가 입봉시켜줄게. 빨리 빨리. 결혼식 주났다. 결혼식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? 결혼식? 한 번도? 러브로 파슬라 바치. 어서 와. 삼촌, 결혼식 장면 꼭 찍어 하는 거 가능하겠죠? 이 마을에서 가짜 신랑식을 구하자.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. 결혼식을 진짜 나고 싶어. 그럼 진짜라고 되죠. 러시아 집에 밥 먹자. 러시아 집에 밥 먹자. 러시아 집에 밥 먹자. 아밀, 아이안, 나우렘. 나우렘. 행복한 시간 입길듯이 다. 오 그렇지. 아하 너무 좋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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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